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3페이지 기초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초구조는 사람으로 치면 발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해야 되죠 쉽게 사람의 몸무게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우리가 첫날 배웠던 하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고정하중이나 이런 하중이 있죠 이런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해주는 땅속 구조를 기초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구조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는 두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제1절의 기초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기초구조가 뭐냐 기초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간략히 해두십시오 최근의 흐름은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는 없고요 종합문제의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34페이 기초의 분류와 관련돼서 있죠 여기가 중요 파트고요 여기서는 흐름상 개념상으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거죠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하중을 아래로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발목보다는 발바닥이 커지죠 펼쳐지죠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둥을 통해서 상부의 하중이 아래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중이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넓게 펼쳐야지 하중을 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 부분을 이렇게 펼쳐진 거죠 넓게 펼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것이 기초판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둥 아랫부분 넓게 펼치는 부분이 기초판이 되는 거예요 기초판을 기본적으로 써고요 이걸 기초 바닥판 또는 기초 슬래버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판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이 기초판이 되죠 기초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기초판 밑면부터 아랫부분을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정 그러면 기초판 밑에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재료에 따라서 지정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초판 밑면에 치는 콘크리트 그래서 이걸 밑에 친다고 해서 밑창이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는데 버림은 교수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 밑에 치는 밑창에 치는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라고 해서 지정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석 막 생긴 돌을 세워서 잡석은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잡석을 세워서 이렇게 한 켜로 다집니다 이것을 잡석 지정 이렇게 표현하죠 잡석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머리통 정도의 크기 돌을 우리가 호박돌이라고 하죠 호박이라 표현을 하죠 옛날에 호박 치워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잡석 잡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막 생긴 돌을 잡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너무 깊게 되면 여기에다 말뚝을 박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뚝을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뚝 그래서 말뚝 박으면 말뚝 지정 개념이 되죠 뭐 이렇게 절단해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말뚝이 뭐 기능과 전체 밑에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뚝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말뚝 그러면 말뚝을 박으면 말뚝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래서 기초판을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겠을 지정인데 지정은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 가지고 햇내에 따라서 그 지정에 명칭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이제 기초 여기 뭐 기초보 또는 지중보라고도 하죠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땅 속에 있는 보라고 해서 지중보라고도 하고 기초를 상호 연결해 준다고 해서 기초보 또는 연결보 이렇게도 칭하는데 연결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중보 기초보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각 이 부분이죠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이 부분을 주각이라고 해요 이 밑부분을 우리가 기둥과 기초가 맞다는 부분을 주각 부분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기초는 보통 거기서 동결선 보통 어느 깊이를 동결심도 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연결한 선이 동결선인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기초가 이 동결선 동결심도 보다 아래 이하에 배치가 돼야 돼요 왜 그런가 땅에는 저것만 흙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있다 이때는 석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되면 부피가 팽창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뜨겠죠 위로 융기됐다 다시 해빙기 때 녹음 내려갈까 압니까 근데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오면 관계 없는데 다르게 치마가 되면 부동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초의 부동치마를 방지하게 해서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결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지역마다 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부는 60cm 정도 중부가 90 그리고 북부 120 30cm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4페이지 부동치마 바로 이제 서로 상의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점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치마를 최대한 방지하게 해서 이 주각을 갖다가 이 지중보로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지중보 이 기초보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 주는 거예요 주각을 고정상태로 하여 부동치마를 우리가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중보에요 이제 지중보를 크게 잡아줌으로써 이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3페이지에서 기초의 분류가 나오죠 기초의 분류에서는 기초판 형식의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지정 형식의 분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의 분류에서 자 첫째 기초판 형식에 해서 기초판 형식에 분류가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판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 이것에 의해서 분류가 있고 지정이 여기 밑에 부분이 지정이라고 했죠 지정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해서 분류했을 때 첫째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있는 것 이것을 독립기초라고 표현하죠 독립기초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보통 이거죠 지금 현재 이 그림이 독립기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축판의 축력을 갖다가 단일 기초판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독립기초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 발바닥이 독립기초죠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 있죠 이것이 독립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기초는 결과적으로 지반이 지내력이 약하게 되면 설치할 수가 없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어보시면 되죠 우리가 서해안 뻘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 발바닥 사람 발바닥은 기초판이 좁잖아요 그래서 독립기초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지반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지내력이 큰지반에 사용할 수 있는 독립기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독립기초는 지중보를 꼭 설계해줘야 되는 기초보를 설계를 해 줘서 주각을 고정상태에서 부동치만을 방지하게 해서 이 독립기초는 지중보를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독립기초고 복합기초 두 번째가 복합기초가 나오죠 복합기초 복합기초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둥이죠 그래서 보통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바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합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보통 두 개가 돼도 되고 그 이상이 돼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바치도록 복합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기초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어떤 경우에 복합기초가 발생하는가 기둥의 배치 문제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근접해 배치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기둥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독립기초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접해 있는 경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기둥이 근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배치가 이렇게 된 경우 아니면 인접 대지 경계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 이것이 인접 대지 경계선이 됩니다 대지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둥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깝게 배치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설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다리골 모양으로 기초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다리골 모양으로 기둥을 배치해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사다리골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이런 기초가 바로 복합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명심해 둘 것이 뭐 두 개가 되든 그 이상이 돼도 관계없어요 이것을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바치는 것을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기초 뭐 세번째 연속기초라는 것은 뭐 줄기초라고도 칭하죠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자 집안에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연속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벽이 돼도 되고 일련의 기둥이 되면 돼요 이거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기둥 그런데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들어갈 때는 복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벽이나 일련의 기둥 한 연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연속기초 줄기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기초 줄기초는 바로 저거죠 조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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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기초가 조적조의 기초는 이 연속기초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와 같이 조적조의 기초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과거의 저층 라멘 구조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초가 연속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통기초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아파트는 그런데 뭐 조적조의 기초가 연속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온통기초 자 온통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두꺼운 바닥판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온통기초라고도 하고 또는 전면기초 또는 매뜨기초라고 돼요 그래서 전면기초 이렇게 칭하는데 온통기초 전면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 우리가 이 온통기초는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해서 거기 온통기초 두 번째 줄 나오겠죠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자 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이 단일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독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강범위한 그래서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자 우리가 면적의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지반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온통기초라고 한다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온통기초 전면기초는 자 이렇게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강범위한 단어가 들어가면 온통기초죠 그래서 이 건물 바닥 전체 건물 전체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처리해 준 것을 온통기초라고 칭하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자 이 주의할 것은 이 온통기초는 그 정의 꼭 기억을 해 놓으시오 이것이 설계 기준의 용어예요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바치는 것이 온통기초 아니면 건물 바닥 전체 건물 바닥 전체를 우리가 기초판으로 한 것을 온통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로 많이 쓴다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는 온통기초로 설계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온통기초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페이지 이제 36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초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해 놨죠 그래서 먼저 참고해 보시면 먼저 1번에 자 기초는 상부구조 하중을 충분히 지중위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마다 건물의 크기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기초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해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보를 크게 해 줘야 하지만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 준다 그래서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 있는 특히 독립기초는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가급적 건물 전체에 균등하게 설치해 치마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쉽게 이종 형식 쓰면 안 된다는 게 동의를 쓰자 이거죠 그리고 4번에 기초판은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초나 그럼 다른 형태의 기초가 이종 형식 기초죠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는 부동치마의 원인이 돼요 이종 형식 기초는 다른 종류 쓰면 그래서 이종 형식의 기초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뚝 등도 혼용하지 말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나의 건물은 이종 형식 기초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뚝도 혼용하지 말자 그리고 이질 지정에서 지정의 종류가 다른 걸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정 형식 지정은 밑에 부분을 지정이라고 했죠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초판을 자 기초 기초를 보강하거나 또는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다 그러면 지정 형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직적 기초가 나옵니다 자 직적 기초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 구조의 자 거기에서 이제 기초죠 상부 구조의 하중을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이 직적 기초가 되는데 그럼 직직 기초의 정의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확대해서 한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그럼 현재 이거죠 자 여기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 밑면을 확대해 가지고 직접 기초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자 이 말뚝을 뺐다 이거에요 말뚝 지정을 안하면 직접 기초가 되는 거에요 근데 만약에 말뚝을 박으면 이제 말뚝 기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차이점은 이거에요 자 이거죠 기둥이나 벽의 밑면을 확대해서 했는데 여기에다 말뚝을 지정을 하면 말뚝 기초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뚝 기초를 말뚝을 안 박았죠 그러면 직접 기초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직접 기초는요 명심하세요 어 결과적으로 직접 굳은 집안이 되겠죠 그러면 직접 기초는 굳은 집안에다가 지지하도록 하거나 이 두 가지 되는 거에요 직접 진해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직접 진해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한다는 거죠 확보하는 확보하는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굳은 집안에 경고한 집안이 있죠 여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경미한 지정하고 그러면 어 잡석이나 미창 폼커는 경미한 지정인데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말뚝만 빼면 이것은 무슨 기초다 직접 기초가 되는 거에요 자 그래서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기초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하는 기초가 직접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말뚝기초의 개념 이 말뚝 자 그럼 이 말뚝기초는 말뚝 지정만 들어갑니다 말뚝이란 단어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때 이건 말뚝을 박는 어떤 말뚝을 박든지 관계없어요 여기에서는 말뚝기초는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말뚝 그러면 뭐 마찰말뚝이 되든 지지말뚝이 되든 말뚝의 재료가 나오든 말뚝을 박아서 하면 돼요 말뚝 그래서 꼭 기억할 거냐는 말뚝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말뚝기초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지정 형식에 따라서 말뚝 이제 지정을 형식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네 가지죠 그러면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피어기초는 우물통식기초로서 교각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물통처럼 파내려가서 기초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기초 자망기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만 잘 기억 일단 종류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종류 네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그 중에서 직접기초하고 말뚝기초를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앞전에도 직접기초가 시험에 응급이 된 거예요 두 가지면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올해 시험은 기초반 형식이 함 분류에서 온통기초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온통기초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에 기초 설계계획 개념이 나와요 기초의 설계계 3번에 기초 형식의 선정에 관련되지 나오죠 요거는 2번 거기에 4번 지문이 한번 언급이 됐던 거죠 동일 구조물 또는 동일 건축물에서 기초는 가능한 2종 형식 기초를 병용을 피해야 됩니다 2종 형식 기초를 병용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부동침화 위험성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종 형식은 피하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1번에서 4번 지문 제일 짧은 게 4번이죠 그래서 4번만 일단은 나왔어요 지문이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쟁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하는 무조건 온통 기초가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 지면서 조적조 1층짜리 건물 지면서 온통 기초할 필요는 없죠 맞죠 그래서 구조 성능 시공성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거죠 뭐 기초 상부 구조의 규모라든지 기초는 상부 구조 규모나 형상 구조 그리고 등을 함께 고려하고 대지상의 조건에 적합한 거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부지 주변의 영향도 고려해서 우리가 하고 장내 인접 대지에 뭐가 들어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파기 기초파기 또는 특파기라고도 칭하죠 땅을 파는 공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뤄놨어요 그러면 흑파기 준비 이런 거는 뭐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8페이지에 보시면 흑파기 공법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흑파기 공법에서는 먼저 1번에 아일랜드 공법이 나와요 아일랜드 자 아일랜드 공법하고 뭐 트렌치크 공법 나오죠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파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심지 연약지반인데 범위가 너무 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도심은 도심지인데 주변의 땅이 이 연약지반이에요 뭐 점토나 이런 모래와 같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땅을 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파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의 경우는 아일랜드는 어 이제 범위가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다 못 파니까 아일랜드는 땅을 파고자 할 때 먼저 센터 중앙부부터 먼저 파겠다는 거예요 자 이 중앙부를 먼저 굴착을 하고 기초를 설치해서 이걸 기준으로 양쪽에 버틴 때 되면서 주변 흑마귀 공삼에 주변 흑파기를 하면서 주변부 기초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중앙부 그래서 아중입니다 아일랜드 공법 모르면 아일랜드가 섬이죠 바다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중앙을 먼저 굴착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일랜드 공법입니다 근데 이번 트렌치 공법은 트렌치는 원래 참호를 뜻합니다 참호 트렌치급 공법은 그래서 참호처럼 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트렌치급 공법은 주변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이 주변부를 먼저 터파기를 먼저 하고 기초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앙부를 파들어가는 공법이 트렌치급 공법이다 참호처럼 팠다는 거예요 참호는 구둥이 파는 거잖아요 바깥에 자 그리고 오픈컷 공법은 흙의 안식각 휴식각을 이용해서 흙마귀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 오픈컷 공법은 흙마귀 없이 하는 거예요 얘는 오픈컷은 흙마귀를 안 해요 흙마귀를 하지 않고 이 경사면 이 흙의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흙에 뭐 휴식각 이라고도 하고 안식각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식각 안식각은 저거를 보통 흙은 어떤 응집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 응집력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응집력이나 이런 부창기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흙의 마찰력만으로 이 경사면을 가지는 흙의 사면 각도를 가지는 이것을 휴식각 안식각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땅을 파내려가는 공법이 자 바로 오픈컷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컷 공법은 도심지에는 부적합하죠 도심지에 쓰는 게 아니에요 도심지에 흙마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도심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적합하다 도심지에 부적합합니다 적합하다 하면 안 됩니다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 그러면 대지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죠 대지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법이 바로 자 이 오픈컷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탑다운 공법 역구축 역타 공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탑다운 공법도 도심지 연약지 발에 쓰는 공법이에요 도심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 지하 연속벽 해놨죠 지하 연속벽 여기에서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먼저 시공한 선시공 먼저 시공한다는 거죠 1층 슬래버 시공에서 지하 터파기와 동시에 지상축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상층 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은 도심지 연약지 안에서 너무 대규모 공사를 하더라 이게 그래서 빨리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빨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겁니다 지하 굴착하고 원래는 땅을 다 지하를 굴착해 놓고 기초부터 해서 지하 1층 2층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지하 굴착하고 지상층 공사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지상층을 이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파내려간 공법이 바로 탑단 공법이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러리월 공법이 바로 무엇이다 슬러리월이 바로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 여기서 안정액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연속벽을 공사를 할 때 이 탑단 공법 하면 아까 지하 연속벽 설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외부 여기에다가 지하 연속벽을 설치하는데 안정액을 이용해서 땅을 파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슬러리월 공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슬러리월 공법은 지하 연속벽 공법 지하 구조체 역할도 하는 거예요 지하 구조체 역할도 하면서 흙마귀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벽이 흙마귀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슬러리월 공법 개념이 됩니다 워이 원래 벽이잖아요 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흙마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처모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페이지 그림보고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을 히빙 해도 되고 줄여서 그냥 히빙 이렇게 해도 되고 히빙 히빙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점토죠 뭐 점토를 점성토라고도 표현하죠 점성토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팠는데 이게 점성토 또는 점토 집안에서 이 널맛두고 깊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하중이 자 여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는 곳 다른 대지가 있겠죠 그럼 이 하중이 작용돼서 바닥 저면이 부풀어 오는 현상이죠 이것이 히빙 현상이 개념이 됩니다 히빙 현상 그리고 보일링은 사질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보일링 현상은 사질 집안에서 발생하는 게 보일링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지하수가 이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부력을 못 이겨서 물하고 모래가 모래하고 물이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보일링 현상은 사질 집안이라는 걸 명시하는 사실 모래를 사질 자 모래 집안에서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하고 분출하는 거죠 솟아오르는 현상을 자 우리가 보일링 현상이라고 처음이네 보일링은 모래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핑 현상은 이걸 팔핑 현상이죠 이거 부실시공 널말뚝의 부실시공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텀이나 구멍이란 단어 구멍이나 뭐 틈새 이음새 이런 부분 이래서 흙탕물이 분출하죠 누수되는 현상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구멍이나 이런 틈새 부실시공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실시공으로 이런 흙탕물 토산 이런게 누수되는 현상이죠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빙이나 자 보일링 현상이나 이런 파이핑 현상 이 세가지는 흙마귀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이 이제 여기 흙마귀 사용할 때 주의사항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뭐 40페이지 집안조사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